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9일 오전 8시입니다 정권 말기에 가면 반드시 집권 세력의 핵심부에 대한 권력형 비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게 레임덕을 가속화시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장악하에 있다가 그 말년 임기, 만료 1년 남짓을 남겨놓고 활동을 제대로 하기 시작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을 것 없이 2002년 그 막강한 김대중 대통령도 김홍걸 아들 그렇게 아끼던 아들 구속을 막지 못했습니다 1997년에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 김현철 구속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최순실 임기 마지막 해 최순실 사태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은 예외가 될 것이냐 문재인 세력은 자신들이 말기에 가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을 수 있다 또는 막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수처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특수검사로 유명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 한계가 나타난 거 아니냐 하는 사건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법정에서 폭탄 증언이 나왔습니다 1조 6천억 원대의 펀드 런이 발생해가지고 환매가 중단된 이른바 라임 자산운용사태 그 라임 사태라고 그러죠 라임 사태의 전주 돈전자입니다 자금을 댔다는 뜻이죠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어제 법정에서 폭탄 증언을 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사태 수습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로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 준 사람의 증언이니까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거죠 남부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강세 스타 모빌리티 대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나온 정인으로 나온 김봉현 전 회장은 5만 원짜리 현금으로 5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 대표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고 했다 금품이 잘 전달됐던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기정 씨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만약 이런 허위 보도를 계속하면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이 이 대표를 통해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인 로비를 벌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이 수사기관의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로비를 벌린 일들에 대해서 정언하면서 강 전 수석도 그 로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정언한 겁니다 강 전 수석은 허위 날조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법정 진술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와대 수석한테 금관이 검사하는 것을 무마하거나 영향을 미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가 김봉현 정의는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추구합니다 7월 27일 오전에 이강세 스타 모빌리티 대표가 연락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와대 수석과 고향 지인이라 가깝게 지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세로 있으니 도움을 받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교회를 다녀오는 길에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와서 강 전 수석을 만나러 지방에서 올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나기 전날 연락이 왔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이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당하겠다고요 얼마 지급했나요 김봉현 씨가 5개라고 했습니다 큰 거 한 개는 1억이라고 하고 그래서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2019년 7월 27일 저녁 한 커피숍에서 이 대표를 만나서 5천만 원을 쇼핑백에 줬나요 구체적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봉현 씨는 이 대표 집이 잠실인데 근처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에 차를 타고 갔습니다 집에 있던 돈 5만 원권으로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넘겨주었습니다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이 대표가 그 돈을 그대로 청와대 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나요 김봉현 회장이 전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명목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이 다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넘어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찰, 2019년 7월 28일 일요일 통화 기억하니까 김봉현 증인 교회에서 오던 길에 전화가 와서 올림픽 대로 위에서 이 대표와 통화했습니다 급하게 만나려고 했더니 강 전 수석이 지방 갔다 올라오는 길이니까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하더랍니다 검찰 다시 묻습니다 만나러 간다고 연락한 것입니까 정인, 저 김봉현 전 회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나고 와서 연락한 것입니다 이 대표가 수석이라는 분이 김상조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거 억울한 면이 많은 모양이다라는 식으로 본인 앞에서 강하게 이야기해줬다고 하더랍니다 검찰, 금품도 전달했다고 합니까 했습니까 정인, 예 인사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이 대표는 정인에게 기자회견 경비 명목으로 천만 원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인, 라임세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실제로 피해 기업이 되어 여론을 바꿔보자고 간담회를 열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이미 본인이 책임 못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비주라고 할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 27일 이 대표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날 강지원 수석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여권 인사들 이름이 계속 떠오르고 그런데 수사는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수사지휘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아주 폭탄 증언에 가까운 김봉현 씨의 법정 진술이 있었습니다 강기정 씨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때 기자가 나서야 하죠 이때 언론이 별도로 취재를 해가지고 여론을 이끌면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론이 검찰 수사를 끌고 갑니다 여론이 비등하면 권력도 검찰에 압력을 넣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게 이때 결국 언론이 결정을 내립니다 언론이 검찰 수사를 촉구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묻어버릴 거냐 그러니까 이 언론 자유가 중요한 거죠 언론 자유가 있으면 검찰이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은요 언론 자유가 살아있으면 문제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문제는 덮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 드러내버리면 수사를 통해서든지 개혁을 통해서든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는지 죽는지는 결국 언론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유의 어머니가 언론 자유라고 하는데 조국 사태 때처럼 다시 언론이 굴게 해가지고 이 사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느냐 어떠냐 이것 또한 언론의 소비자인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입니까? 신문 보는 사람, 라디오, 텔레비전, 청취 또는 시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다가 왜 희미하게 취재하느냐고 전화 걸고 댓글 쓰고 해가지고 기자들을 압박해야 또 기자들이 뛰게 되겠습니다 또 기자들은 특종 경쟁을 좋아합니다 특종 경쟁이 한 분 걸리면 아주 혼이 납니다 라임 사태에 대한 특종 경쟁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